빨리 나 첫 총 카카팔 아 제발 카카팔이 너 어떻게 생각해? 제일이야 어? 뭐야? 히라야? 간다 간다 카카팔 잘 했지 지말이야 왼쪽 고야 330 바위에 올라가는 거 어.. 맞어 맞 씨 쟤 what the fuck is this 조아나보다 자기장 안 비치 오케이잉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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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머지 한 명을 잡은 건가 그러면? 니킬 들어온 건가? 앞에 사람! 앞에 사람! 바로 아래! 앞에 사람! 앞에 사람! 오케이 주변하면 돼있어 이렇게 되면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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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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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돌 돌 왼쪽 돌 돌? 있다 바위에 사람 있다 바위에 사람 있다 바위에 사람 있어 우리 뒤에 바위 자기장 때문에 와야돼 움직인다 이걸 사프리 살렸다 여기 바위에 사람인가 아니? 이건 모르겠어 어이씨 깜짝이야 팀 다 그렇게 뛰는 중이야 집은 아님 야 집 쪽으로 두 명 붙는다 집 쪽으로 두 명 붙었다 보이지? 자리 잡아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아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아 우리가 먼저 자리 잡아 들어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있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왼쪽으로 차량 한 명 돌았었던 거 같은데 어 된다 한 명 기절 어 왼쪽에 하나 더 왼쪽에 하나 더 저 왼쪽으로 먼저 잡는 게 낫듯 저 왼쪽으로 먼저 잡는 게 낫듯 어 위치부터 옮기고 얘들 먼저 어 뒤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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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깝이 개피인데 저거 여기 340에 개피 꼭 간다 멀어 멀리 갔어 한 명 날피야 돌 뒤 바로 아래 어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어 온다 온다 왼쪽 오케이 살려줘 빨리빨리 어 저쪽 한 60방향에 거의 다 있을듯 65에 다있어 65에 확인하기 아 진짜 거기서 기절을 하냐고 가는구나 경박사 근데 그 뭐지 옆 지금 들고 다니는 것도 에캠인데 들고 다니면 안 돼? 말도 안 돼 슈라우드라니 카드 났어? 으아아아 저 자연수퍼님 문은 열려있는데 어 그러네 일단 문은 다 닫고 피부터 채우고 뇌를 돌리지 예 아 저거 연기나네요 버린듯 연기나서 오우 저 순간줄 와 경박사 싫어? 오 경박사 어 근데 중간이었네 어 여기서 된다 어디선가 써버리는거임 쏟아 220방향 220? 아닌가? 딴 쪽 어 여기 것도 있어 뭐야? 어디서 쏘는거야? 모르겠다 형 어디서 쏘는데 한발도 못 맞추는거야 뛰고 있어요? 확인 아니야 저 그쪽 쏘는게 아니라 아까 차에서 내린 애 쏘는거야 차 소리 확인 이쪽 오나보다 저희 아래쪽 와 단팔이었어 조심해야 될거같은거 오 잡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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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발이었어 단발로 1킬 끝임? 잡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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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밖에 없었어 뒤에서 온다 뒤에서 이제 재껴야지 걷고신방향 우리가 쏟은 일도 저희 때려요 넹 아 제발 오우 예아 타이밍 봐 차이 칠보지 아깝소 뒤에서 붙던 애들은 뒤에서 붙던 애들은 23발 남음 실탄 예에 어디 저 돌극하면 안되겠지 뒤질거 같은데요 다른 데서 저희 보고 있는데 저기 위에 연막할 분도 쏠까? 아니다 저에서 쏘는거다 어? 어디가니? 저 아래쪽지 어 수류탄 저리 피암 아 저기 좋다 일속소네 나쁜새끼들 나이스 나이스 컷 저 파밍해야되나? 이야 아따 아니 좀 멀리 있어요 오케이 저희 아래쪽에 빨간집 하나 있잖아요 저희 아래쪽에 빨간집 하나 있잖아요 저희 아래쪽에 빨간집 있잖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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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서 쏜다 190방향 갔나 이펜 갔나 이펜 이야 근데 우리 저쪽 왼쪽에도 있는거 같은데 맞아요 아 이거 뭐야 23발인데 데려다 제발 오지 내려오지마 저 양각인데 제 쪽에 사근대 일단 자기장은 떡상중임 제 쪽에 사근대 오케이 여기 패차 하나 있잖아요 여기 패차 하나 있잖아요 예예예예 거기 아 오케이 아 이상한 패차 뒤 무슨 패차인지 모르겠고 패차 뒤에 있음 화킬 할 수 있을 때 쏠게요 네 네 두명임 세대 와 세대 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다시야 아니 저 뒤쪽에 패차 우리 앞에 차 아 저기 보인다 제발 뚝빼기 뚝빼기 쟤 기절이다 어 이쪽 온다 한 명 저 저 권총밖에 없습니다 쟤 잡아야 된다 권총밖에 없습니다 제발 어 권총 권총밖에 없음 좋네 다이내믹이 안되 트위 장전함 지압에서 장전함 오케이 나 오다 아 이쪽 온다 컷컷컷컷컷 커리 와 저 총알이 없어요 저 총알이 없어요 어 이쪽 붙어요 이쪽 붙어요 일단 붙어요 연막구려 주실 수 있어요? 각 만들 거 아니에요? 권총으로 거길 달려들 생각을 하다니 나도 참 그로자인데 7탄만 줄까요? 셋 남았다 셋 앞에 바로 사람 앞에 바로 사람 앞에 나무에 바로 사람 나무? 컷 이 집엔 사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들어가야 되는 구나 제발 저기 바로 persone 아 OK 우름 물개 이거 뭐임? 저 쏟은 거 누가 잡아줬어요? 몰라요 잡았나? 뭔 상황이야 지금? 뭐지? 우리 이거 1등 할까? 이거 1등 했다고? 말도 안돼 뭐한 거지? 4명 남아있지 않았어?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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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조절하죠? 얘도 너무 불쌍한 탭 누르면 플레이어 뭔가 떠요 탭? 그건 뜨는데 얘는 뭐지? 이거 녹화했으니까 봐보세요 제가 올려볼게요 어쨌든 어떻게 이긴거냐면요 얘가 제가 바위 뒤에 있는 것만 보고 뛰어갔잖아요 근데 차 뒤에 누워있던 얘가 바위 뒤에 쏘다가 안보이니까 저쌌는데 뭔게임이야 뭐지? 이거 어떻게 넘기지 이거? 시간 어떻게 넘긴지 알아요? 탭 누르면 마우스 떠요 마우스요? 마우스 뜨면 아래쪽 날아가는데 왜 겁나 불쌍한데? 퓨웅 야 얘 파밍도 좋아요 엠포에 스크쓰였는데 저한테 죽은거임 날아가는데 왜 겁나 불쌍한데? 퓨웅 아 아 불쌍하다 마지막 살았던 얘도 보니깐 좀 불쌍하다 퓨웅 잠깐만 그거 뭐지? 다섯명이 생존되있었을때 그때 팀이 내 팀인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2대 1대 1 맞았어요 얘가 저 옆으로 도는걸 제가 왼쪽으로 도는걸 못본 오른쪽 애가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그쵸? 아 그 발소리는 들었는데 여기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차 바로 뒤에 누워있었어 우리 다 몰살당할 뻔한거 아 차 우와 우와 이걸 이겨? 우리 다 Verf 이름이 지금 왼쪽 애가